프로 프레젠터를 쓸 경우에 마우스가 이렇게 멀티로 화면에 가 가지고 못 찾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스크린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메인 화면에 이제 스테이지 나가는거 그 다음에 키필 이렇게 이러면은 마우스가 늘 요 안에 딱 있고 나가려면 이제 이쪽으로 해야만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면 훨씬 편하실 거에요 오케이 오늘의 꿀팁